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고요. 데이터 데이트는 7월 25일, 2021년 7월 25일 기준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아닌데 보세요. 1위 존슨앤존슨, J&J죠. 시가총액 521조원 한화로 거의 삼성전자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라이 릴리가 항체 치료제 만들었다가 효과 때문에 미국에서 잠정 중단을 했다 다시 판매를 하고 있죠. 269조, 269조. 일라이 릴리가 269조입니다. 여러분들. 화이자가 268조. 머크, 경구역, 경구역 만든 머크. 226조. 모더나 161조. 모더나 161조. 글라소스 미스클라인, GSK죠. 글라소스 미스클라인 111조. 삼성바이로직스 59조. 요거는 7월 25일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존슨앤존슨이 셀트리온이 지금 30조잖아요. 아까 전에 봤을 때, 그렇죠? 29조. 30조가 조금 안됐었는데, 30조라고 치고. 존슨앤존슨은 한 18배 정도. 그렇죠? 17배에서 18배. 시가총액 기준. 일라이 릴리는 30조로 했을 때, 9배. 머크. 226조니까, 이거는 7배 정도. 그렇죠? 모더나는 백신 때문에 큰 회사니까, 시가총액으로 비교하긴 그렇고, GSK, 글라소스 미스클라인이 111조. 근데 이 회사 중에서 만든 게 리제에레논이잖아요. 리제에레논은 여기에 없어요. 이 수많은 거대 제약사들도 못 만든 거. 존슨앤존슨, 로슈,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화이자, 에보트, 에브비,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노부, 노디스크, 사노피, 암젠. 그런데 이런 굴지에 회사도 못 만든 치료제를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주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계 기업,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를 지금 보고 계신데 7월 25일 기준입니다. 이런 쟁쟁한 기업들을 물리치고 셀트리온이 지금 항체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셀트리온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지금 뭐 많이 있죠. 아우야 저런 회사도 못 만드는데 얘네가 되겠어? 야 J&J, 벨로슈, 화이자, 지금 화이자랑 머크가 경우형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268조, 226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진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 언제 반영이 되느냐는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세계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